아, 팬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운딩이 너무 멀리 있는데? 아, 또 뒤졌다 어, 살았습니다 무적 써놨거든요 아, 됐습니다! 야! 야, 나이스샷 야, 제발 힘냈습니다 아, 이제 템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템이 맞춰져 있어야 이런 느낌이 나는가 아, 보러 가죠 자, 자 아, 아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아, 기본적인 것을 다 말랩을 찍으셨네요 그저, 그저 어 음, 아주 좋습니다 네네 자, 템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예 템페스트 링을 끼고 있었군요 아, 그래도 원킬이었군요 아, 그럼 원래 템이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이게 진짜 같은데 7세트인가? 1, 2, 3, 4, 5 아, 세트 효과도 없었군요 야 도미에 이렇게 됐군요 아,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야 3.3만대까지 들어가네요 야 템 보도록 하죠 아, 네, 네 칸 넣어달라고 오케오케 허선우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어서오십시오 아, 어서오십시오 27% 뭐라는거야 마이스 올마이스트링 있었고 24% 18성 마이스터링 아, 15% 고기안 EPI 반지 15성짜리 21%에 노을 4성 템페스트 링이었고요 성배는 5에 84 야 이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리고 21%짜리 5성 달벨 위대한 시그너스 파푸니르 클레르시엘 보부공예 예 공룡포 어, 좀 반전인데? 어 5에 82 주옵자리 야 맥허네이터 5에 82 야 도미 5에 20에 18% 어 하이네스 어세슨 본인 6에 56 주옥 15% 레드 10% 마이스다 10% 얼장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네요 얼장은 18% 6에 48% 3.5까지 올라갔었네 6에 48% 블리마 5에 20 18% 5에 60 27% 에디드 줄 6에 84 에 아, 이게 뭐지? 아, 행운의 이거드라실 야 좋습니다 21% 에디드 줄 아, 아 타일런트 리카운부츠 24% 였습니다 하트 하트 구역 짜리 아, 아 그렇습니다 슈퍼리얼 리튬하트 아 그렇군요 리튬하트 좋았습니다 타일런트 리카운클록 21% 짜리 아 크데메 럭에 에디투즈를 넘어가는 거의 18성 둘돌이니 다 아 마인은 10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 27% 대아시도스 이어링 다 모르되어 있어가지고 야 해피타임 시절 때 맞는거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엠블럼 공공방해 에디공 치료빼지 치료의 몬스터파커 보방공의 공공짜리군요 펫은 어 악공스콜을 바른거 같네요 그런거 같습니다 아 아 아 포스 포스는 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는 980 이하 20 20 20 레벨에 19 레벨 이야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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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주 좋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쳐도 되겠죠 어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이야 재밌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요것을 남겨놔야되겠다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어 요기다 아까 이렇게 요렇게 아 풀버프에 수궁을 보자고 어 아 위에 얘 라이딩 안 벗어납니까 아 아 그냥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